안녕하세요 작살난다 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처음 스피어 피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번 편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 안전에 대한 몇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 영상은 파도 치는 날 들어가서 힘들게 고생한 것을 무편집으로 찍어서 올렸는 거구요 고기 잡는 건 없고 계속 이야기만 할 겁니다 물놀이와 스피어 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점 10가지를 뽑으라면 첫번째는 안전입니다 두번째도 안전이구요 세번째도 안전이고 10가지 다 모두 안전입니다 그리고 혹시 운이 좋으면 득템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급하거나 욕심을 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연은 여러분의 컨디션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쳤다고 파도가 멈추거나 내가 여자라고 조류가 약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정말로 냉정합니다 6년 정도 스피어 피싱을 적게는 일주일에 한번 많게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다니는 저도 매번 물에 들어가기 전에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같이 물에 들어간 멤버들이 살아서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다에 도착했는데 파도가 강하다면 첫째로 잠시 탁 트인 바다 경치를 감상하시고 둘째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빈손으로 돌아가서 기분이 안좋겠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컨디션이 안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미쳐서 또는 낚시하다가 넘어져서 사고로 파도가 높을 때 물에 들어갔다면 일단 최대한 바위와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파도가 강하고 파도가 강하면 기포 때문에 물속은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들고 수면 위를 보고 있다가 파도를 맞으면 뒤에 있는 바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강한 파도가 올 때는 잠수를 했다가 파도가 지나간 후에 고개를 들어서 다음 파도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혹시 파도를 맞아서 날아가게 된다면 팔을 들어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경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기포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깊은 바다로 이동했다면 뒤집히는 파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안전하게 출소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혹시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로 이동할 수 있다면 모래사장에서 출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래사장까지 이동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바위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형을 보고 파도가 가장 적게 치는 곳을 찾아서 출소해야 합니다 사실 보통 파도가 높은 날은 조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피싱을 한다면 스피어 피싱용 또는 프리다이빙용 오리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스피어 피싱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뉴포트 돌섬 뒤쪽에 있는 곳에서 큰 실버 드러머 때를 보고 위험한 거 알면서도 미쳐서 파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를 피하는 타이밍을 지키지 못해서 큰 파도를 맞았는데 스왑으로 오리발이 날아가 버리고 스노클도 빠져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일단 죽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운좋게 정말 운좋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칼은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평소에는 고기 손질을 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잠수를 했다가 모노라인 같은 스피어 피싱 장비나 또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낚시줄 가끔은 물풀에 걸려서 수면 위로 갈 수가 없다면 일단 기절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탈출해서 숨을 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뭔가가 걸려서 수면 위로 갈 수 없다면 보통 당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 나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호흡 충동이 느껴져도 바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초 정도의 시간은 의식이 있습니다 30초는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데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막상 당황을 하면 정신 차리기 어렵겠지만 패닉되지 말고 최대한 침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자신의 한계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서 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적인 강사의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스페어 피싱을 하면서 프리다이빙의 숨참기 기술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버디와 함께 다녀야 하고 서로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혹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낚시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물고기나 전복 랍스타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시던데 그런 것보다 건강한 내 자신을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다이빙 하세요 감사합니다